무적 엘지 오지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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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그 팀 오지환 선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6회 말 2비를 굳히는 투런포론을 시원하게 쳐줬습니다. 오지환 선수, 어제 경기까지 승리했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역시나 이렇게 팀이 이기는 게 가장 기분 좋은 것 같고 또 이렇게 홈팀에서 홈경기 때 팬분들에게 많은 앞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게 너무 흥분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. 네, 올해 홈런이 지금 오늘 경기까지 24개인 최대 기록을 계속해서 갱신을 하고 있는데 장타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까? 어, 아무래도 팀 분위기에서 아마 느껴지지 않을까 싶고요. 또 타격 붙임이 홈런 타자였으니까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. 네, 우리 여러분들 오지환 선수가 얼마 전에 20-20 클럽에 가요한 거 다들 알고 계시죠? 박수 한 번 크게 한 번 보내주시고요. 정말 기사는 기록해 우리 팬분들 모두 정말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.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늘 마음속에 약간 좀 죄송하다는 마음을 항상 늘 가지고 있었는데 항상 늘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할 거고요. 그리고 개인적인 기록보다는 저희 팀이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 머릿속에는 오직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. 아, 역시 조정 선수입니다. 또한 앞판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. 주장으로서 우리 선수들에게 좀 강조하는 면이 있을까요? 어떤 면이 있을까요? 어, 저희가 해야 될 것만 하면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저희는 좀 더 높은 곳에서 상대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네, 오늘 주장의 품격이 묻어나면 인터뷰가 왔습니다. 마지막으로 우리 LG 트윗스 외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이렇게 가득 자리를 메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늘 힘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선수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